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도의 그신 은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아 매주역사위로 충만 교통의 역사하시니 오늘 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주의 사형 멋있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 머리위에와 가르치러 수고하신 교수 목산들 위해 두나미수 위해 이제 여러분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